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대구에 사시는 우지 청동원 팬분께서 제가 오늘 낙동강 평화축제에 찾아왔는데요 이렇게 김밥까지 직접 손수 싸셔서 직접 갖고 오셨네요 이렇게 고마울 수가 진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순대까지 사회가 골고루 떡볶이까지 떡볶이 순대 아침밥도 못 먹었는데 이렇게 정성껏 신경써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간식으로 단감까지 아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촬영이 힘들지만 이렇게 팬분들이 정성껏 챙겨주시고 정말 잘 찍어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우 제가 웬만하면 촬영 안하는데 이렇게 정성껏 팬분이 해 오셔가지고 고마워서 후기를 남길까 합니다 아우 떡볶이 정말 맛있게 보이시죠 아우 김밥 맛있게 보이시죠 조금 이따 제가 한번 맛보겠습니다 아우 우지 청동원 화이팅 정동원 화이팅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동원 군이 오늘 공연장에 3시부터 공연이 있는데 아마 올 텐데 제가 오늘 촬영 잘 해가지고 여러분께 잘 업로드 해 보내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밥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어우 비 하기도 있어요 하하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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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칠곡 평화낙동강평화문화대축제에 찾아왔습니다. 오늘 동원군 3시부터 공연을 시작하는데 팬분들이 많이 찾아왔네요. 제가 멋진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께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스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